다음 문제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마스크팩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마스크팩을 하시나요? 누워서 하는데요? 보통은 TV보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마스크팩은 앉아서 해야 한다? 누워서 해야 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누워서 하겠습니까? 누워서 하는 걸로 할래요. 저도요. 왜 X라고 생각하셨는지? 글쎄요. 그냥 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누워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누운 자세는 O, 앉은 자세는 X. 잘못 가셨나 봐요. 착각하셨나 봐요. 앉아서 하나 누워서 하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앉아서 하나 누워서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시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유 선생님. 정답은 O입니다. 야 이거 맞혔다. 정답은 O. 마스크팩은 왜 누운 자세로 해야 좋은 거죠? 마스크팩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경우 팩에 있는 성분들이 아래로 흘러내려 골고루 흡수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앉아서 하는 것보단 누워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